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 배상문제를 놓고 지금 야권에서 일제히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야성량의 매처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이재명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온갖 용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부를 때리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의 지금 본인의 구속 위기가 처해 있는데 이걸 탈피해 보려고 하는 아주 전략적인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공대의 이상준 교수가 적었다는 한 글이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릇이 빨리 넘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태도가 지금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한 글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끌지도 않고 넘친다고나 할까? 우리 한민족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우리 기성세대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밤낮 모르고 일만 했다.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했고 일본의 예법을 배웠고 일본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과 사귀었고 일본 기술자를 초대했다. 일본 제품을 뺏겼고 일본의 정신을 파악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70년을 와신 상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은 어떤 망나니 같은 자가 친일 매국이라고 한다. 피 땀 흘려서 전자산업과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 중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교류게 되었다. 이제 겨우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비바람 맞고 잠자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무시당하는 신세를 겨우 면했다. 소재 산업에서 우리는 다시 70년 은인자 중 와신 상담으로 일본을 이겨야 한다. 소재 산업은 독일, 영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보석인 것이다. 이런 기술은 100년, 200년 길 갈고 닦아야 얼 수 있는 보석 같은 가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부리고 뿔대로 내지르고 전략도 없이 싸움이나 걸고 거짓말로 국민을 쏘기는 정신으로는 절대로 도전할 수도 또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철강 기술을 가져와서 신일본 제철과 유니온 철강을 이겼듯이 삼성이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서 마스시다와 NEC를 이기듯이 현대가 조선 기술을 가져와서 가와사키와 함부르크를 이기듯이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각구의 인내와 과감한 실력,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도전이고 성취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은 물리치고 일본을 넘어서서 독일을 이기고 영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작금의 한일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부들의 전략을 보면 솔직히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통치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본다. 시야는 완전히 우물 아니고 아집에 막혀서 포용력은 완전히 좁쌀이다. 고집을 배짱과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용기는 눈꼬망도 없어 보인다. 직룡이니 정신대니 아픈 역사 스스로를 돌추어내서 국민들의 아픈 정서를 자극하지 말고 대한민국 스스로 조용히 자신있게 소화하자. 친일이니 매국이니 축창이니 열두척이니 또 이런 유치한 단어들로 선동, 정치하는 짓 중단하고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서 그래서 도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위상에 상하하는 품위와 위험을 갖추고 지혜롭게 합시다. 이제 그만 기존 질서의 와해와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력을 갖추면 어떨까요? 한때 어느 사람의 칭찬을 앞세워서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되지도 않는 성과에 연연할 게 아니라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는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 이상준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일본을 따라잡고 있고 일본을 이기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일본의 콤플렉스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제 제품, 일제 전기밥솥 하나 들어오고 일제 가전제품 하나 들어오는 게 그게 큰 자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년세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성세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이겼고 일본을 능가하는 산업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또 일본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저 일본, 일본, 일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넘어가지고 유럽을 봐야 된다. 일본도 맨 처음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뒤에 탈아론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탈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탈아비쿠, 구라포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성각자들 메이지 유신 때 말하자면 일본의 먼저 깨우쳤던 이 성각자들이 일본을 건대화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군사력 그리고 말하자면 기술력 이걸 가져와서 열감과 나란히 얻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빨리 성공하고 나니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아시아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세계 대전까지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1, 2차 대전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까지 사실상 미국의 본토격인 하와이를 침공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 두 단을 맞고 폐망을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빨리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잿더미 위에서 일본은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밀려갔지만 일본의 경제력은 그래서 일본이 미사일 아니 핵무기로 일본 전체가 토토화됐지만 그러나 일본의 혼다와 자동차가 자동차가 미국 본토를 점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절취 부침에서 세계의 급제 때문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굴기하는 말하자면 와신상담도 하고 굴기하는 그런 걸 다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한 시점에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반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착외국 우리는 지금 12척에 배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죽창가만 울려대니까 계속해서 거기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다 하는 것을 이상준 교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저 유럽이고 나중에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만 되돌아보더라도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전부 다 한국전쟁 폐허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의 12경제대국을 이루고 그리고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이런 데서 굴지의 여러 나라들과 꺾고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기 일본의 발목 잡혀있는 이런 것은 지금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반일 선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직료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북치다 그리고 정권을 공격하고 매국 행위다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50년,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할 때 반대했던 세력과 똑같은 세력으로서 아직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되는 겁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